안녕하세요 덕덕샤탕 원더 찾겠습니다 오늘은 럭캔디랑 놀랄딜리치구셜리탕으로 못파다 포도 닉클리벌린거 그리고 얼음거 얼린 동전초콜릿을 먹어볼거에요 일단 얼린컵을 먹어볼게요 어휴 시려 사르륵 사르륵 어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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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 놀랄덩은 진짜 짠거 같아요 얼린 닉클립 어른들 저는 닉클립스 항상 바른들 좋은 것보다 어울린것이 더 맛있었는데요 저는 닉클립스 제가 좋아하는 맹물부터 dw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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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슈퍼매드 눈알 젤리 땅주로 기영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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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텔리도 진짜 맛있어 네 둘 다 진짜 맛있어 이 파란색을 먹어볼게요 대한민국 보라 대한민국 이번 사탕 맛이에요 여기에 대왕도 있는데 장구도 있어요 미니미니 미니미니 탕 밀크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굿 탕스윙으로 제가 바터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비엉맛이 많네요. 바터풀은 진짜 사랑이에요. 역시 자, 얼른 와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! 그러면 안녕! 자, 여러분!